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 저의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성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즉하리야가 하느님의 영예사로 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하스 임금은 이렇게 즉하리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즉하리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애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 저의 초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유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유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유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해서 살해하였다 유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위성에 묶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드레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결국 우리를 다스리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반복되며 귀가에 맴도는 주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분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 자녀들의 어려움과 고통 눈물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몸소 마련해 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느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굳은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아드님마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성처럼 부여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여한 자녀들이고 하느님께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이며 주님의 종 다윗에게 전해진 시편에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라는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무거운 수고와 힘겨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